아론은 위임식 제사를 드린 후 백성을 위해 축도합니다. 아론은 위임식 제사를 드린 후 백성을 위해 축도합니다. 이제 아론의 축도로 처음 제사가 끝을 맺게 됩니다. 축도의 내용은 민숙이 6장 24절에서 26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의 결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불이 번제를 사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의 산 위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다가 이제 제사를 통해 온 회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이 드린 첫 번째 제사를 연락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백성에게 공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현상을 목격한 백성들의 반응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다는 의미로 번역한 라나는 예배의 문맥에서 기쁨의 함성을 의미합니다. 백성이 예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할 때 한편으로 기쁨의 반응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두려움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쁨과 두려움의 감정은 걸어가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인간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엎드리는 것은 자주 경애감의 표시나 예배의 자세로 묘사됩니다. 레비기 9장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제사장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아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정결케하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만의 유일한 특권이었고 능력이었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들은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과 신적인 지혜와 권능과 생명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참된 제사장의 위치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제사를 짐례함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어 어찌할 수 없어 할 때 주의 백성들의 어린 양 제사를 짐례함으로 주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중부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의 예배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의 보유를 의지하는 죄사함과 죄사함의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그리소를 기념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죄사함을 받고 속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제사장 고유의 특권이자 사역인 것입니다. 셋째 제사장은 백성들 속에서 성과 속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정결과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기초해서 제사장 사역은 레위기 10장 10절에서 잘 나와 있듯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은 거룩함을 나타내고 속은 일반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제사장은 백성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거룩한 편에 속하도록 인도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또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 깨끗한 것에 백성들이 속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물론 제사장 자신도 그것을 분별하여 그 분별 속에서 직분을 수행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어야만 진정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화된 시대 속에서 성공주의 목회를 위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위기서를 통해 제사장에게 주신 본연의 사역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감, 속죄함, 성과 속, 정부정을 구별함을 위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6일 동안 내위기 1장에서부터 9장을 통해 제사법과 제사장 위임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흘려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잘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